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가 30에서 70mm, 제주도 산지에는 150mm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지금 시각 북부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한림이 17도, 고산이 1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9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산간지역의 낮 기온은 성판하기 13도, 윗세오름이 8도로 예상되고요. 오늘 밤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요. 물결이 높게 일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